네, 쇼개드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주안 F1. 얘는 지평관리를 위한 올인원 패키지예요. 뮤직노마드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. 뮤직노마드가 원래 자동차 정비 회사를 15년 동안 하다가 관두고 그리고 이제 이 악기 클레이너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. 근데 자동차 용품이랑 이 악기 관리 용품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킷입니다. 얘는 깨끗하게 지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킷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판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스트링 수명도 향상이 되고요. 그리고 그 목재의 건조나 갈라짐을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여러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피니쉬가 적용되지 않은 플랫보드를 이제 컨디셔닝 하거나 청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품이에요. 이게 그래서 오일, 얘는요. 왁스나 레몬 오일 그리고 아니면 석유, 석유 증류액 아니면 실리콘, 물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얘는 그냥 천연 오일이에요. 100% 그리고 얘는 이제 지판용 극세사 천이에요. 얘는 두 가지, 투웨이로 되어 있어요. 양면이 각각의 용도가 다르게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부드럽게 제작되어 있는 것은 얘 F, 아이고 부드럽게 되어 있는 데는 이 오일하고 같이 사용해서 클리닝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이 뒤에 좀 짜잘짜잘한 스크러버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얘는 지판에 쌓인 먼지나 아니면 때를 제거하는 데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알아서 각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지판이라서 이렇게 좀 지금 까끌까끌하지만 지판 때 제거하는 데는 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만큼 잘 벗겨져요. 지판에 막 손때 많이 붙잖아요. 그리고 특수 설계된 이제 플랫보드 브러쉬. 얘는요. 플랫 틈새, 플랫 사이에 정밀 청소하고 이제 플랫 컨디셔닝 조절하는데 되게 적합하게 이 끝이 다 여기 끝에가 부이컷으로 부이컷 강모로 다 제작이 되어 있어요. 이 끝들이. 잘 안 보이잖아. 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평판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오 근데 이게 지금 하나가 띄워 놨네. 얘는 칼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. 강모로 제작되어 있어가지고 플랫을 청소하고 깔끔하게 컨디셔닝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특수 설계 플랫보드 브러쉬입니다. 그리고 얘 이제 워닝 중에 하나가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페인트 칠이 이제 뭐 페인트 칠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저가형 기타 이제 변색이 되는 기타나 아니면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기타들은 사용을 하시면 당연히 뭐 얼룩덜룩해지겠죠? 네. 그럼 사용을 자제해 주라고 주의사항이 나와있고요. 이제 이 브러쉬에다 천은 개별 판매가 안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키트로 구매를 하셔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그러니까 키트로 구매하시면 진짜 편리할 것 같고요. 이게 28,900원. 네.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진짜 자동차 회사 같은 느낌으로 F1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믿음이 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네. 뮤직농와드의 F1OA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alphaä yKA alphaä yKA alphaä y til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